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진짜 많네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게스트 분들이 우리 귀여운 동물들이에요. 동물보라를 일으켜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의 백신 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장기 의식, 시험과 낙이 탄생까지 모든 것들이 동물을 통해서 시작된다. 당력병의 구원자인 인슐린은 비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기억해야겠어요. 꼭 기억할 거예요 마저리. 희생당은 동물들에 대해서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의 희생도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죽은 동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